피부 트러블은 여드름 또는 모낭염으로 피부 세균 또는 장래 세균에 의한 염증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세균성인 경우 얼굴에 있는 피아크네스라는 여드름 세균이 문제인데 이놈들을 잡으려고 항생제를 기본으로 해서 로아큐탄 계열의 약물로 이놈들의 먹이인 피지샘을 말려버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재성 염증의 경우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술을 먹으면 바로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로 내재성과 외재성이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뭔가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데 염증을 제대로 못 잡는 경우에 해당하죠. 나쁜 음식으로 장래 세균이 증식을 하던가 아니면 염증이 발생을 했는데 몸속에서 염증을 잘 제거하지 못하는 타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락토페린입니다. 락토페린은 초유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입니다. 락토페린은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잡습니다. 피부 세균을 잡기 위해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주며 세파게까지 추가하는 이유도 세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죠. 락토페린의 천연 항생 기능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락토페린이 세균을 잡는 방식을 보면 물리적으로 세균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막음으로써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력화합니다. 락토페린은 나이슬리머라는 제품으로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다이어트 공개식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이어트에는 장염 코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 다이어트 회사에서 강조하는지 찾아보면 락토페린 나이슬리머와 관련된 논문에서 락토페린이 위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면 다이어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염 코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제품은 가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락토페린이 위산이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면 안 좋은 것처럼 저기 회사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다이어트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락토페린이 위에 펩신에 의해 분해가 되면 펩타이드 락토페리신 B가 됩니다. 이 물질은 강력한 면역물질로 사용되죠. 이론적으로 락토페린이 완전 100% 소화는 불가능하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분해가 되면 그 자체로 면역물질로 사용되니 나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완전 초점을 두고 싶으시다면 장염정 제품을 드시고 다이어트 효과는 겸사겸사 그리고 세균도 잡고 면역으로 가면 일반 락토페린 제품을 드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장염 코팅정은 면역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락토페린은 이렇게 장으로 분해돼서 가도 좋고 그냥 가도 좋은데 일단 장으로 가면 비피도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비피도 제닉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을 보면 나쁜 음식들이 장에 작용을 하고 장내 세균총 즉 세균들이 사는 그런 환경에 영향을 주면 피부 트러블과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서 유산균의 중요성이 강조되죠. 특히 이런 유산균들 중에서도 락토바실러스가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피도 박테리아도 정말 중요합니다. 프리미엄 유산균들에서 비피도 박테리움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싼 균주이기도 하고요. 락토페린은 이 때문에 세균을 직접 죽이기도 하지만 세균과 같이 싸워줄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빨간 박스, 피부와 세균과의 관계, 여기에 기능성을 늘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락토페린, 이름 자체가 락토, 우유에서 페린, 철을 잡고 있는 물질입니다. 천연 철분제 역할을 합니다. 원래 철분제는 흡수율이 극악무도하게 낮습니다. 엄청 낮은 철분제는 한자릿수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흡수율이 좋은 햄철이 30%에서 40% 정도이고 락토페린은 유사 3가철이라 이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꽤나 좋은 철분 공급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쪽을 좀 더 보면 여성분들 피부쪽으로는 아크네 어드밴스라는 영양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붉은 박스를 보면 초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유 안에 락토페린과 면역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죠. 다만 이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은 성인 여성분들에게 국한되어 애매합니다. 여기 빨간 박스를 보면 여성 호르몬을 건들 수 있는 천연 생약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여성 학생분들이나 남성분들에게는 추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락토페린을 보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초유의 락토페린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녀석들을 제거해주며 장으로 가서 비피도 박테리를 늘려줘 패스트푸드와 나쁜 음식들로 망가진 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회복되면 피부와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며 락토페린 자체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철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일단 그냥 챙겨두시는 것도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피부부터 다이어트 그리고 면역 철분까지 두루두루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가성비가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